좋아요?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기 붙어있으면 겨울이여 그러니까 겨울이여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하긴 하다 종이 울려서 다 넘어주네 스크스크 울려라 족소리 울려 세상에 누구야 세상에 누구야 세상에 누구야 오 뭐야 됐다 이제 없다 없어 이제 아무리 없애도 세상에 세나가 진짜 토끼 같아 너 지금 이렇게 뛰어야지 이렇게 뛰어야지 세나 진짜 스노우볼 닮지 않았나요? 스노우볼 아나사라고 스노우볼 아나사라고? 특히 그 트롯 트롯 이렇게 웃을때